가한아, 찬이 건강하게 잘 크니까 또 나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사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. 찬이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와서 보고. 이제 못 와. 나 결혼해. 아, 그렇구나. 야, 잘 됐네. 잘, 잘했어. 미안해. 뭐가 또 미안해. 정말 축하해. 잘 됐다. 잘했어. 아빠! 배고파. 찬이 배고파? 뭐 먹으러 갈까? 떡볶이. 여기. 나도 같이 가도 될까? 아빠, 이 이모도 사줘. 그래, 같이 가자. 고맙습니다. 가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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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